남성분이 부탁하셔 왔고요. 청첩장이야. 네 이럴 줄 알았어요. 청첩장은 이렇게. 신난해? 어 아니.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너의 인연이 나인가 했는데 비친 인연이 따로 있었구나. 청첩한테 섹시하잖아. 친절하신 분. 죄송해요. 그 동파. 진짜 여우지시다. 어떡해. 어디 가세요 성체님? 저희 동기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동기들? 십싹이? 결혼까지는 예상을 못 하고 계신. 아마 일단 저희가 사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결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벌써 청첩장을 줄 정도는 아마 예상 못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치 예상을 못 하지. 누가 들어올까요? 어? 어 누가? 어? 우리 십싹이 누나들이래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여기 이런. 영우 오빠랑 수진이 만났는데. 저기 영수 언니가 대신했잖아요. 어 너무 좋아했잖아요. 잘 지내나 봐요. 아이고. 아이고. 어. 저기 점심 뭐 먹고 왔어? 그냥. 점심 안 먹었어요. 여기 먹으려고. 아 좀 회숙해진 것 같다. 왜 회숙해졌어? 누나들 만난다고 잠을 못 잤어요. 그럴 만하지. 아니 어떻게 하다 눈이 마신 거야? 어? 진짜 궁금하신 질문인 거죠? 어. 아니 집. 아니 집. 집이 가깝. 걸어서 뭐 한. 아 너무 좋다. 아 네. 자주 보다가 정 들었구나. 아니 되게 되게 까탈스럽잖아. 상처가. 그건 맞지. 되게 원칙이 좀 있지. 근데 이제 백합은. 그걸 다 통과했네. 일단 뭐. 어떤 점이. 멋진데? 30대 후. 멋진데? 30대 후. 30대 후. 연하고. 멋진데? 30대 후. 몇 년생이야? 근데 예쁘더라. 봤는데. 몇 년생이야? 근데 예쁘더라. 봤는데. 네. 87. 연생이야. 축하해. 성공했네. 그래요? 짠. 드디어 연하를 만났습니다. 드디어 연하를. 드디어 연하를. 나이 차이는 얼마나 가능해요? 나이. 저도 저보다는 좀 어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저보다는 좀 어렸으면 좋겠습니다. 87. 연생이야. 축하해. 성공했네. 그래요? 짠. 딱 한 번 드셔보세요. 이 양반. 오, 영호. 영호 오빠 왔다. 오빠. 여기 까마한 옷 입어서 좀 잘 안 볼 것 같은데. 우리 훌러덩 영호 형님. 그 색깔이래. 먹어봐. 이거 왔나 보다. 우와, 영호. 우와, 영호. 안녕. 어서 와. 어이구. 사이가 괜찮나 보네요. 그러니까. 아니, 저 최커였잖아. 나 오셨지. 행사 갔다 왔어. 아니, 행사 갔다 왔어. 행사 갔다 왔어. 저 일부러 반짝일 것 같습니다. 영자 씨가 상철 씨랑 사이가 좋으니까 저렇게 오는 거예요. 사실 진짜 속상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서로 가깝게 잘 지내는 거야. 너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그래. 아, 진짜? 네. 그리고 남성분이 부탁하셔서 막보이고 전달해달라고 해서. 뭐야? 청첩장이야. 아예 모르고 오셨구나. 아, 센스 있다. 전달해달라고 해서. 뭐야? 청첩장이야. 청첩장이야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무슨 청첩장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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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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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어? 우와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청첩장 공격. 아니, 내가 안 그래도 언제 일어나냐고 물어봤거든. 어머, 어머. 아, 미쳤나 봐. 내 말 맞지, 내가? 우와. 왜 그러세요. 언제야? 되게 씁쓸해 보여요. 열 받네. 열 받기까지. 네, 그럼 꼭 오셔서 바쁘시고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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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철이가 제일 먼저.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스타트네. 제가 빨리 끊고. 손 부었어. 분발해야겠다. 못 갈 줄 알았는데. 와, 근데 너도 진짜 나지. 아니, 그러면 한 3개월, 4개월 만나고 결혼하는 거야? 그치. 사귀기 시작한 건 한 3, 4개월 만에. 오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딱 느낌이 와?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항상 누구네.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나이가 있으니까. 사귈 때 되게 신중하잖아. 그치. 너무 신중하지, 뭐. 그치. 내가 제일 심한 것 같고. 그러니까. 저 신중할 때는 우리가 망한 거예요. 그니까 특별히 뭔가 막 빨리 결혼해도 되겠다. 뭐 이런 건 없었고. 이 친구랑 결혼해도 되게 서로 잘 지낼 수 있겠다.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더라고. 뭐 막 느낌이 온대요? 신기하다. 내가 서로 좋아하는 이상형이 서로 맞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차에 식장을 봤는데 그냥 날짜가 있길래? 자, 하늘이 도와줬네. 그러니까.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. 원래 식장 막 1년 전에 하고 그래야 되잖아. 그냥 빨리 하자. 뭐 이렇게 그냥 된 거고. 또 이걸 지나면 난 또 못 할 것 같은 거야. 그냥 지르자. 우리는 산철이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. 뭐? 일단 만나면 식장부터 잡아야겠다. 아, 식장. 어, 그치. 식장부터 잡아야지. 일단 잡다 보면 일이 해결이 돼. 그 내용이 되잖아. 영재 씨 그 타이밍이 또. 잠깐 화장실,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아니 물어보놓고 해. 아, 이 얘기는 화장실 간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이제 좀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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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정말로도 되고. 상자님 결혼하신다니까 어떠세요? 처음에 작년에 커플 됐을 때는 솔직히 엄청난 인연인 거잖아요. 확률도 그렇고 또 4대1 경쟁률도 뚫었고 제가. 근데. 아, 지금 미련은 목걸인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어쨌든 그렇지. 그랬는데. 그랬는데 이제 인연은 저랑은 아니었던 거였고. 이 친구들 낯소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분이 인연이었구나. 그래서 저도 혹시 다른 제 인연이. 아, 있을 수 있죠. 그럼요, 그럼요. 오히려 그런 자극을 받았는데. 원하는 이상형이 있나요? 원하는 이상형이 있나요?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?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. 예. 그런 생각이 드네. 영수님은 좀 어떠세요? 아, 우리 상철이가 떠난다고 하니까 좀 슬프네요.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그냥 얼굴 보는 자리인 줄 알았지. 이거 청첩장을 줄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좀. 심란해? 어, 아니. 그러니까 심란하다는 게 나도 빨리 분발해야겠다. 이런 생각.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넋 놓고 있었나? 이런 생각.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괜히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. 네. 계속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. 너의 인연이 나인가 했는데 지친 인연이 따로 있었구나. 다들 왜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야? 진짜. 장난이고. 아, 아까도 말했지만 두 분 너무 닮았고 그리고 백합님도 너무 선해 보이시던데. 그 좋은 마음으로 잘 행복하게 오래오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길 바래. 행복해. 사실 여기 세 분 그냥 밥 먹고 오래간만에 동기들 만나서 수다리를 떨려고 했는데. 맞아. 사귀는 건 알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자리를 또 나중에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마련해 드려야죠. 아니, 또 진짜 나는 솔로 안에서 좋은 인연을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그럴 수 있어요. 그럼요. 이런 신선한 자극. 아주 좋아요. 들어오세요.